오늘은 제 채널에 사용할 예고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에요 저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제일 먼저 보게 되겠죠 어른의 tv가 뭐 하는데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보여드립니다 펄스멍 브이 케어퍼스 자마젠타 브이 하랑우탄 엑소 모카 브이 아모가오 무한 다이노 브이 로즈 스트린더 브이 맥스 리자멍 브이 백손모카 브이 가이오가 모래뱀 파라꼬 쏘겨목 스피드 전기에너지 킬가르도 카프꼬꼬꼬 레어카드 픽시 펄스멍 브이 케어퍼스 1호치 카드네요 나몰빼미 로토무 페이검 고급상처약 갈가부기 가라르 또도가스 레어카드 자마젠타 레어카드 자마젠타 브이 하랑우탄 1호치 카드입니다 두루지벌레 연번이 깨물부기 두소 체키모 가라르 나이킹 도고렌지 백손모카 브이 아모가오 1호치 카드 멍파치 빈티나 빼미스로 가라르 직구리 진화향로 꼬치조 후파 무한다이노 브이 로즈 서포트 슈퍼 레어입니다 드라꼬 가라르 데스마스 희귀한 화석 투인에너지 폭슬라이 보통 낚싯대 자마젠타 모크나이퍼 스트린더 브이 맥스 1호치 슈퍼 레어입니다 끼리동 드라꼬 탑리스 풍선 요식리스 다테우지네 에프룡 후파 리자몽 브이 모래뱀 파라꼬 개인차 심보러 툴 스크래퍼 다테우지네 오롱털 백손모카 브이 가이오가 어메이징 레어입니다 자 이제 어른의 뭐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단 7팩 뜯었는데 최소 1호치 카드 어메이징 레어 그리고 1호치 슈퍼레어 서포트 슈퍼레어 제가 까면 그냥 다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면 구독 버튼 빨리 눌러봐 자 우리 새로운 구독자 분들 모시기 위해서 좋아요 빨리 눌릅시다 구독 좋아요 아니 예고편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 아내님께서 또 한번 거들겠다네요 한 팩 뜯게 해 줍시다 까짓꺼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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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여자야 도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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